사장님! 네? 보셨나요? 우리 사진 하나 남길까 하거든요. 아, 그러세요? 네. 그러시면 뭐 음료 드시고 감소 나누시면 제가 알아서 갖다가 자연스럽게 찍으세요. 네, 자연스러운 사진이요. 의식 안 하는. 오, 그거 좋다. 여행 한번 멋지게 하자. 네? 좋지, 어디로 갈까? 아, 저 언니가 너무 애교있어. 하시고 싶은 게 많아. 아, 이거 되게 좋으셔. 저 어디로 갈까? 일단 이렇게 완만하게 걸을 수 있는 산이 좋더라고. 아, 이 사람은 여름에는... 설마! 이것도 안 맞아. 누워서 어떻게 받아줘. 진짜. 아니, 이 사람은 당신이 거기 주는지 좋다고 해서 사놨는데. 아니, 왜 또 크려고 그래. 또 나오셨어, 또 나오셨어. 알았다. 나세아. 상담 효과. 힘들어. 혼인 신고하기. 알았어. 고마워요. 따라주세요. 또 뭐 천재하고 동서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지 마라. 같이 갈 수도 있지, 계속 휴가 받으면. 난 남편보다 걔네들이랑 가면 오히려 좋더라니까 자유롭고. 아빠는 눈치 많이 해서 눈치 와야 돼. 아니, 이 사람은 부부가 휴가 가야지. 뭐 동서하고 찾아요. 들어 주길 했잖아, 하루에. 뭐 그런 것도 다 들어주는 거야, 아빠. 또 안 맞아? 아니, 가자. 그냥 가세요. 왜 의견이 있어요. 알았다, 알았다, 알았다. 알았다, 알았다. 여보, 그나저나 우리도 참 희한한 인연이다. 왜? 성향이 다르지만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. 내가 그만큼 아빠를 좋아해서 맞춰줬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야, 아빠. 그래요, 그건 맞아. 고마워. 나도 고마워, 알아주니 고마워. 그래. 두 분 자연스럽게 잘 찍으셨으니까 테이블 한 번 옮기실게요. 붙어주세요. 여기 이런 건 너무 느낌이 좋다. 이렇게 한 번만 기대해 보세요, 네. 처음 만나셨던 것처럼.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? 좋네요. 좋아하셔, 사원님이. 되게 잘 나왔을 것 같은데? 이거 봐! 이 사진 너무 좋다. 저 마주 보고 있는 사진 너무 좋다. 어머. 아빠, 여기서 차도 먹고 사진도 찍고 했으니 저녁 식사 좀 하자. 응, 그래. 뭐 먹을까? 나는 돼지 갈비. 돼지 갈비? 돼지 갈비. 아이고. 왜 또 왜. 돼지 갈비. 나는 국물 있는 거 해장국이나 해장국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. 이게 참...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. 아유, 진짜. 편하게. 솔직히 옛날에 때 외치고 자르면 맨날 아파트 다 마셔줬잖아. 그래도... 아니 이거 봐. 풍물 아니면 밥을 못 먹어야 돼. 그래도 그렇지. 우리 오늘 당신 저 원대로... 무슨 도덕인 거래 같아. 다 했잖아. 그러면 좀...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도 끝까지 이왕이면 맞춰야지. 아, 진짜. 헤드헤드 넘어온다. 아이고, 참 또 그러냐. 그럼 가서 혼자 돼지 갈비 먹어. 아이고. 말이 안 나와. 나가, 가, 가. 에휴, 진짜. 내가 이럴 줄 알았어, 이럴 줄 알았어, 내가. 나. 허리 힘을 못 하는 거야, 또?